네, 보베스입니다. 성대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합니다. 성의 얼굴 보니까 살 맛이 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나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아주 이 목자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 목동들은 직업적으로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주인은 집에서 푹 잠자고 있겠죠. 밤에 잠 못 자고 일하는 그 목자들은 그냥 좀 싹을 받고 근근히 생활하는 이런 노동자의 노동자. 그런데 이들에게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때 주위에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영광이 두루 비치면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보금이죠. 우리가 8월 15일날 해방된 날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의 날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비탄해서 울고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에게 탄생하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죽습니다. 눈이 오메타 밖을 못 봐요. 어디가 푸른 초장에 있는지 쉴만한 물가를 전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 절대로 집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냥 이리 먹혀 죽게 되는데 그 당시 이 밤에 이 목자들은 잠을 잤지 않고 양을 지키고 애쓰고 눈에 불을 켜고 양을 지키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뭐 좀 자도 되겠지 할지 모르지만 이리가 또 담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양이 어쩌다 나가볼 수 있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고 보완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유대 지역은 윤목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 목자 몇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군데군데 수천 수만 명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목동들이 있었지만 유독 오늘 본문의 목동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관심 가지고 오셨을 때에 어쩌다 아무데나 하면 가 그랬을까요? 그 많은 목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진짜 충성스럽고 마음에 꼭 맞은 그들에게 아마 천사가 임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이 목자의 모습을 보면 많은 목회자도 되지만 교회의 세일 리더들, 교사들은 작은 목자예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또 리더로서 성가자로서 교회의 직분직체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가 전부 보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적당히 하는가 누가 정말로 예에 있어서 일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형 유문을 갔는데 블레셋, 골리아 그 대장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여가니까 견딜 수 없어서 싸우러 갑니다. 사우랑이 야 너는 소년이고 저는 큰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때 다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비 양을 칠 때에 내가 곰의 발돔 사자 입에서 끄집어 내었나이다. 여러분 곰은 어떻게 사람을 이깁니까 사자 입에 들어갔으면 포기하죠. 곰의 발돔에 들어갔으면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아비 양을 절대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겪고 싸워서 그냥 뺏었나이다. 그때 물멧돌로 싸운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할렐바제보다는 저 당장 하나님의 일을 모여가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가 그 사건 이후에 왕이 되고 말았는데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사우랑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에 사람을 외모 보고자 나의 왕은 중심보는 이라 그렇다면 중심볼 때에 다윗이 그렇게 아비 양을 치고 정말로 그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그 중심의 열정, 사랑, 뜨거움, 충성을 보셨어요. 그때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그냥 놀랍게 다윗의 두각을 다윗을 대단한 하나님의 세워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아마 곤랏을 만들었다 할 정도예요. 곤랏 때문에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섭리가 오면 되는데 그 양아라를 위해서 힘쓰고 예수는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 당시 많은 목자가 있었지만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힘쓰고 예수고 지키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 거예요. 보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충성스러운 목자라고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충성이 뭡니까? 내 가슴 중심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드리고 그 사명 감당해서 목숨을 다하는 것 충성 잠원 25장 6사에 말하기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얘기에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여름에 추수할 때 더울 때에 냉수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고서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마태문 25장 21장을 말하기를 마지막 심판 때 뭘로 점수를 먹이는가 다섯 둘 남긴 자들에게 그 주인이 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니 네 주인의 마음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다. 주인의 즐거움 연구가 멸관을 뭘로 충성으로 나는 이 말씀 참 좋은 게 세상에 학교 많이 배우고 영어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배운 것 없어도 충성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충심. 다 할 수 있어요. 충성은 재능 갖고 따진다면 서로 불공평해요. 그런데 아무리 무신한 할머니들도 가슴에 충성할 수 있잖아요. 충성.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충성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 IQ로 따진다면 또 능력으로 따진다면 힘들어요. 우리 마음은 충성은 다 할 수 있어요. 내 가슴 하나 드리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김은수 1장 10일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해 내게 직분을 맡기지면 바울이 뭐랜가 나를 능하게 하신 능력도 하나 주셨고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해 여기여 직분을 맡겼다. 충성은 여기였기 때문에 직분을 주었다. 같은 말 고린도서 사진들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오늘 맡겨진 자에게 할 것은 뭡니까 충성밖에 없어요. 맡겨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열리 지사장을 피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실 때 사무엘상 2장 35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충성한 제사장을 이기니 그 사람 내 마음 내 뜻으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걸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니 그가 나의 기름분반자 앞에 연구하게 하래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뭐랜가 충성 제사장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오늘 또 여러분요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까요 어린 나이가 돼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타고 간 사람 그냥 어린 나이기로 알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저 힘겹게 예수는 그 자가 그저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군마가 돼가지고 고집시해가지고 홀딱고 다 뛰고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가 능력 은사를 보지 않은 거 아닙니다 네게 있는 거 최선 다하는 거 모두 충성된 종 오늘 목자 같은 그런 복된 자로 인정만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충성의 종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찬송하리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하여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게 누가 불른 거예요 천군 천사가 사람이 연기 아니에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지금 성탄절이라고 그냥 술 먹고 놀고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면서 맞아드는 사람들에게는 평강 샬롬이 이루어져요 주님을 기뻐해야지 주님 오심을 진정 알아야지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것을 목격하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에 천한 직업 목자되었다는 거예요 왕궁의 벼스라치 고위관직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직업적으로 천한 직업이에요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일해야 돼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양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수많은 목자 중에서도 거기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최고로 은혜가 나타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난 걸 보았고 신령과 눈이 떴죠 천군 천사가 찬양하수를 귀에 들었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하나 아들이란 걸 보여야 되죠 증거해야 되죠 누가 이 천하고 세상에 별보는 이 목자들에게 이것이 나타났던 것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충성스럽게 일하니까 두 번째 이런 은혜가 온 것이지 아무것도 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줘요 자기 현재 일에 충성스러우니까 첫째 단계가 있어야 두째 단계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의 음성이 뭐란가 그러면서 정신이 베들렘으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빨리 가서 요셉과 아기 예수를 찾아봐라 구위에 누워있다 이게 표적이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방에서 재우지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나고 그것도 말 구위에 누웁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있을 것이다 가서 한번 봐봐 가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상황을 있거든요 이야 목자들이 놀래가지고 또 가서 이제 말을 했겠죠 마리아한테 우리가 얘 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목동인데 양을 지키는데 천국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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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막 그런 찬양이 들려가지고 한번 뛰어가고 알아서 와 보니까 정말로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구위에 누워있네요 이분이 하나 맞으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마리아가 은혜가 되고 맞아 맞아 내가 오해사고 배가 불러갖고 뭐시 뭐시 별말을 다 들었는데 나는 정말 사내를 알지 못했어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에 얘기해가지고 두려움을 말해서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 이해를 해 주고 그러면서 힘들었겠죠 아이 낳을 때까지 그 당시 시대에 돌에 맞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마리아도 이러고 받을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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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마리아가 지금 기뻐 뛰어 야 이렇게 말해준 것도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을 하나님의 표적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보여준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에 떠오르셨기 때문에 먹이통에 말 먹이통에 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 마구간에 그 마구기통에 누워있기 때문에 먹둥이 뛰어 들어갈 수 있었지 왕궁에 태어났다면 이 초라한 먹둥이가 야 뭐 들어왔어? 가! 아마 왕 수비병들이 쫓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마구가 아니라 문도 없어 다 열어졌어 누구나 들어가 오픈이 오픈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나 나전히 위치해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나전히 위치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있다면서 오시냐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개미와 대개는 내가 개미가 돼야 개미하고 대화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셔서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면서 오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눈높이 마주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가장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이 놀라운 것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유가 어디서 왔는가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어라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라 높아져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탈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었어요 마귀가 그것을 그대로 하와한테 넣어주고 그래서 눈이 밝아 선악과를 먹은 순간 사실 눈이 밝아 어두워졌고 영은 죽어불고 육아만 열려버려가지고 서로 벗은 것을 보고 이렇게 육신의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인간이 높아지고 싶은 그 자리를 그게 교만이고 죄인데 그 죄 문제에 높아지고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높이 올라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하나님한테 낮은 위치에 오셔가지고 그걸 회복시켜야 되더라 그 낮은 정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으로 불순종으로 제지했으니까 죽으심으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이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 2장 오지 말하길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만화의 본체이신 아는가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느냐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로바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가장 낮은 가 높여주시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릇을 주라 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주님하고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같이 죽으시고 낮아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누군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집단장에 보니까 저희들 발을 씌우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내 행한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너라 주의 일은요 발 씻어주는 건데 발 떼묻었다고 더럽다고 우리가 뭐가 안 돼 선악과 먹고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이 판단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그 배우의 마귀들이 있고 그러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가 안 돼 성기해야 될 건데 하나가 낮아지면 되는데 겸손이 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내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나한테 여겨주라고 나보다 낫다고 나은 점이 열의에서 아홉은 내가 나한테 한눈아가 하나 크게 띄우고 네 아홉 낭을 감춰놓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 주고 이런 격려해주면 싸울까요? 안 싸워요 절대 안 싸워요 하나 돼 나를 인정해 주고 이 교회는 이제 왔는데 등록 온 사람들 일하라고 막 세워주고 섬겨주고 온통 칭찬하고 이루어주고 기쁘고 감사해 살만 납니다 살만 나 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지만 더 이른 은혜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 누가 큰 잔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으뜸이 되고 종이 되어라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네가 섬겨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 그런데 저도 이 말을 외우긴 했는데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종이 되기 싫다니까 아니 대단한 사람이라 내가 밑에 섬기고 싶어 그런데 가짜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가짜 나고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은 좀 못된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섬겨야 돼? 하고 하기 싫어? 짜증이 나?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의 은혜 받은 사람 주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영의 감독에 내 육신 내 몸 내 육체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니까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가장 나은 주에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희생의 흔시 십자가 졌다 이게 가장 큰 자란 것은 그 자체가 영성이에요 영성이 뭔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부모는 자식을 섬기는데 기뻐 그래도 즐거워 흉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사랑으로 주는 것이 기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나눔이고 나눔이 꼭 떡 하나 내가 먹어보고 싶은데 반쪽 나눔 그게 나눔이에요 남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슬기는 이렇게 할 줄 알지만 실제 삶감 딱 부딪히고 나면 그럴 마음이 별로 안 생겨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하나님 손 좀 봐야 훈련시킨다 그것보다 깨뜨린 훈련이라 자아를 깨뜨려야 돼 2사 41장 십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고 봐 이게 지렁이 뭔가 여러분 지렁이 좀 부들부들하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하가 말하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라 내가 너를 이가 안 할 것만 새 타자 끼고 삶거리 지렁이 이빨도 없는데 사자 끼고 등뼈에 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고 작은 살 혀같이 만들냐 이빨도 없는 것에 새 타자 끼고 등뼈에 산을 밀어버린대요 너 지렁같은 야고 봐 너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들부들해지면 완전히 니가 죽어버리면 너를 통해서 사람을 밀어버리고 새에 발칼을 아물 수 있다 이게 깨뜨려야 돼 부서져 근데 이게 깨뜨려진 것이 고난이요 연락 훈련 좀 받아야 돼 하나님 손 좀 바보는 사람은 부서진 사람 깨진 사람은 항복을 잘합니다 혼을 깨지려면 혼 좀 낳아야 되겠더라고 혼나버렸어 아이고 주여 근데요 혼을 많이 낳았거든요 근데 뭘 느끼니까 아 인간은 한결 느끼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는 은혜로 날마다 은혜로 지금 요즘 날마다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을 까불 것도 없어 주여 주여 난 판단할 것도 없고 주여 그 죄가 그 교만이 너한테 있었잖아 내가 너 만지하게 해서 너 그래도 그만큼 고쳤어 주여 폐기처분하고 나를 써주시면 감사함 이게 이걸 깨달은 게 내 죄에서 육성밖에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 그래서 나다지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손 좀 본 사람은 벌써 언어가 다르더라고 부서져가지고 주여 은혜지요 하나님 감사하죠 말 것마다 은혜요 감사하고 여기서 근데요 제가요 얼마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목자들은 두꺼번 모든 사건을 증감하니까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저들이 이제 마흑관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마리아한테 얘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돌아갈 때 이들이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감사하고 기쁨에서 찬양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목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주님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 잘했을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천국 제사도 봤지요 표적도 봤지요 기적을 봤지요 얼마나 기뻤을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 살아계시고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이야 오늘 가장 현대인들의 불행이 뭐이냐면 종교적으로 믿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 경험이 없어 이 불인들의 사고방식은 안다는 것이 이 기노스코 야다 히브리오를 두 개인데 경험으로 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모른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나는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 원어는 그 뜻이거든요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어 불을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말씀을 영이오 생명 네 말 말씀 먹지도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수박 거닭기 수박 거닭기 그래서 그 맛을 압니까 팍 쪼개서 그 안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보지도 안 했어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반들반들하니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다닌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는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축정이 수많은 축정이 박용희 목사님이 처음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금남 감내교회 서울에서 감내교회 제일 큰 교회입니다 주일 낮에 가서 뭐라는 거야 여기 지옥가서 수도 없이 많이 있네 세상 그렇게 말하더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감내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거 가서 나 유튜브 직접 영상 들었어요 여기 지옥가서는 많네 기분 나쁘려고 몰라 그 사람이 진짜 목사들 여기 지옥가서는 많네 목사가 그런 말 한번 쓰겠어요 그런데 양심이 목사예요 그분을 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지옥가 있더래 예수 믿는 것들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보상 누가 책임자고 이럴수요 어떻게 해야 하고 더블씨가 어쩌다 가는데 지금 통곡해야지 가슴 치고 못 만나는 사람들이요 주임 못 만나는 사람들 불세를 못 받아서 그래요 목사 중에 아볼로 목사가 많습니다 아볼로 목사 성령은 몰라요 학문의 지식은 많은데 구약의 메시아 예수님 정말 오셔서 목기우고 이 목동에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겠느냐 오늘 또 지금 아기 예수 태환생이 있다고 하는데 거구만 맨날 성탄절이 그날 왔냐 많이냐 많이냐 안 많이냐 따지고 안 돼서 깎아만 사람들이 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비로 죽으셨다니까 승천하셨어요 이제 성령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요 나팔을 볼 때 올라갈 때 누가 그걸 보면 알아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하나 한 데 있어 세상 잠에 취해가지고 졸면 자가지고 미련한 다치는데 등장에 기름도 없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면부터서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오신의 성령의 불을 내겠어요 이제 성령 중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림이야 선자 20장 구제 마르기를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분을 가서 고을 수 있는 사람이 답답해 견딜 수 없나요 뜨거워서 먹게 되겠다 불타가지고 이거 흉내내서는 안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이건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보금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에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붙는 뜨거운 마음으로 보금 전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에리미아 소명 장면을 다시 봐야 됩니다 에리미아 1장 4절 보니까 여와의 말씀은 내게 이만이라 이럴 시대에 내가 너를 못해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에리미아한테 그랬어요 불렀어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손자로 세워너라 하시기로 내가 이래 슬퍼서 쓰이다 주와의 옆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 하니 여와께 내게 이럴 시대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예하는데 너는 말할 줄이라 나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별하리니 나 여와 말하니라고 여와께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와께서 내게 이럴 시대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에 세워 야 나라를 통치는 이분을 위해서 봐요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세상 왕이 아니어요 종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기도를 움직이니까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께 하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로 열국을 파괴하고 세우고 나 건설 줬다는 거예요 최종이 건설의 입술을 줬다는 거예요 예림아 주님 만났기 때문에 만날 게 불분노 같고 그런 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양떼에 돌아온 양떼들이 충성스럽게 천군천사가 나타날 것을 몰랐어요 오늘 내 일에 그냥 양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더니 천군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구의에 누에다 가보라 하고 가서 보니까 직접 정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야 기뻐뛰며 돌아가는 그 목자의 무엇이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신앙이잖아요 체험한 신앙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안 가서 하나한테 그래요 살구나무가 뭐예요? 그래 그래서 아 이분이 뭘 봤구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백만 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강단에 꽃이 활짝 빈 살구나무 글을 봤어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살구나무는 언약을 이룬다는 뜻이야 성격 찾아왔어요 예림아 환상 봤습니다 예림아 1장 11절에 요가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에리미아가 네가 뭘 보느냐 심해 내가 대답하여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요가께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더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약속 이건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비전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강구하면 이루게 됩니다 이루게 돼요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10편 82시절에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인 요하니 그러면 애국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해라까도 건져낸 하나님인데 입을 넓게 흘러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꿈을 크게 꾸시고 크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망해요 저는 특별히 능력이나 재능이 있지는 않아요 단지 내 마음에 그래도 뜨거움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중국 상해에 가서 그 상해시는요 백층 빌딩이 수십 개 막 뭐 63빌딩은 애기예요 뭐 어마어마한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상해시 사울 비교가 안 돼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안 보여요 주여 주여 내가 몇 시간 하루 종일 기도만 해서 주여 이 상해시를 저한테 줘도 저는 양이 안 찹니다 상해시가 인구가 한 2천만이라고 그래 그때 2천만 다 해도 실제 통계로는 1,400이고 거기는 2,4 자유가 없어서 그냥 노동자로 왔다 갔다 하니 전 4,400이 중국 14학기인데 1%네요 하나님 1% 아니 이거 1,400 다 주어도 1%예요 하나님 저는 양이 안 차요 진심이에요 저는 한두 시간 기도한 게 몇 시간 하루 종일 기도만 해서 주여 이게 그때 교회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10%는 준다고 뭐 1억 4천인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꿈이 있어요 주여 백만 개 교회를 주세요 백만 개 주세요 왕에서 왕이 되고 왕 안 됐어야 돼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말씀의 사건 때문에 행복을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목자들은 정말로 천군천사를 보고 구의의 누인 걸 보고 기뻐 찬양하면서 그들의 신앙성을 얼마나 잘했을까 이후에 한 3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등장했을 때 아마 그때까지 그래도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봤다 내가 봤다 하고 다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저는 영적 욕심이 있어요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이 내가 그런 불위에 그다지 수많은 목자가 많이 있었을 건데 나를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중에서도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중에 생각이 달라요 뭘 좋아하냐고 예수님이 오병이 예정할 때 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따라다니고 왕삼을 하고 예수님이 정말 피해 도망하시면서 뭐라냐면 너기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따라온 것이 싫은 거 아니에요 배부른 떡 때문에 나오냐 표적 때문에 뭐냐 표적 보고 살아계시오 살아계시오 막 벌벌 때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배불러 배불러 돈 돈 지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왕삼을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너희 떡 만들고 이 땅 뭔 줄 아냐 죄를 해결하고 피 흘리고 죽어갖고 통해갖고 거꾸로 해갖고 하나의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 땅이 어떻게 했니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리는 사람 쫓아줬어요 그래서 그 돼지대에 2천마리의 돼지대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빨리 떠나가라고 가시라고 동네 다라고 가라고 쫓아버렸어요 물질이 손해받았다는 거예요 2천마리의 돼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돈 얼마냐고요 한 사람의 정신 온전해가지고 그 쇄고랑으로도 막 끌어볼 정도 그 흉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조용한 사람의 귀신이라고 벌벌다고 회귀해야 되잖아요 가라고 오늘도 얼마나 주님은 답답한지 몰라요 주님은 살아계신 때문에 감사 감격해야 될 건데 그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저는 마지막 이 말하고 싶어요 백만 개가 오냐 오래전에 온상 얘기한 거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 나는 그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뻥이네 목사님 그래서 부작교회 돼가지고 성교 많이 오고 돈 나눠줬다네 그거요? 그렇게 무과천 인생 난 싫어요 주님 말씀은 진짜네요 저한테 약속을 제가 싹구는 아닌갑네 저 음성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란 것들이라면 나는 감격을 울고 싶어요 새끼 밥 먹고 살아 별것도 없는 인생들아 주님 그래도 목자라는 사람이 주의 음성 듣고 인도받았다는 사람이 그게 가짜라고 했을 때 저는 죽어불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도 하나님 함께한 종이랑 그 말 한 마리만 들으면 나는 포장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지금도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기뻐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무엇이 기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은 이루시고 기도는 응답되더라 저는 여러분 앞에 어떤 영기 묘기를 보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로 제가 살고 있고 한 몸이에요 그래서 묘기 대행제를 참 잘했네 멀리 보면 여러분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실패하면 같이 울어야 되고 여러분 넘어지면 내가 울어야 되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잘된가 못된가 보자 그게 교회일까요? 저는 죄인은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저는 기도밖에 없는 게 없어요 제 욕심 안 챙겼어요 그리고 금시 오차라고 머무를 쳤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만 다 하고 싶지 않아요 성공 실패 얘기하지 마세요 성공은 성경 얘기 성공이란 말 없어요 승리해라 이겨라 너를 이기고 제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살아라 저는 무대에서 영기를 보여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만 살고 나는 여러분과 한 몸으로 갈 거예요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모두 천국에 들어가고 잘했다 칭찬받아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